자, 지금 에이스 존에 한 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소한 의견 하나 있는데. 뭔데, 뭔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이를 곱잡하게 만들고 그냥 얘기해. 전기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해. 전기 쓰지 말래요. 멤버들 전기값이 약간. 한 명은 안 나오는 나라에서. 피디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말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 예. 그 정도 아니라고. 아니, 그냥 이게 약간 프리템포 느낌으로. 난 선택이 필요해서 끝나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매섭게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매섭게? 무섭게나 혹은. 난 선택이 필요, 매섭게. 매섭게 하지마. 매섭게 하지마. 오, 전기학기를 잘했다. 낭비할 뻔했어요, 낭비. 낭비니까. 좋은 일 했을 전기를 낭비할 뻔했다고. 아, 근데. 무섭게는 아닐 것 같은데. 아, 무섭게는 아니다. 엘리가 약간 센 컨셉을 가져가는 사람이라. 무섭게 하지마 워딩이라는 단어를 써지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요. 엘리 뒤에 눈물 적게 하지마도 해. 자,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일단 가볼게요, 디디. 아, 센 척은 아닌데. 센 척 아니야. 디디, 불러주세요.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필요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이 필요해. 센 척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오케이. 래퍼 같다. 아직도 살아있네. 뭔 소리야. 아직 살아있다니? 아직도 계속 나오는데. 준비됐죠? 네. 결과. 발표합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한 그릇씩 먹어요. 뭐죠? 됐다. 결과. 5분. 됐다. 보여주세요. 됐다. 됐다, 아유. 됐다, 아유. 됐다, 아유. 잘못됐다. 박내가 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잘못됐다. 됐다, 됐다. 잘못됐다. 근데 들으면 할 수 있어, 우리. 아, 또. 형님 양이. 버섯그릇 날아갔어. 짬뽕밥을 먹습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바로 말아요. 말아야죠. 말아버려. 바운스. 당면도 안에 딱 있네요. 와우, 당면이다. 맛있다. 음. 매운데. 음. 음, 맛있다. 오징어 탕수육 맛있대요. 음. 일단 굉장히 칼칼하고 매콤한 게 탁 치고 오는데 사고를 쓰신 것 같이 되게 구수한 맛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쫄깃한 오징어 탕수육이 딱 들어오는데 이것만으로도 완벽한데. 아, 거기에 또 이게 중독되니까 국물을 계속 먹게 됩니다. 아, 이거 완벽한 조합으로. 든든하지, 저거 먹으면 아주. 맛있게 5인분을 드셔주시고 여러분께는 6개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5번. 5번. 자, 이렇게 6개가 떴습니다. 그림판 잘 됐다 이번에. 그림판 잘 됐어. 어울려. 잠시 후에 한 소품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도레미들이 원하는 두 글자와 힌트를 볼 두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저에게 등을 댑니다. 그럼 저는. 죽는 거예요? 아, 등에 글씨 써주기. 제가 붓으로. 네? 뭐야, 뭐야, 뭐야. 한 글자씩. 죄송한 말씀이 제가 8살 때부터 서혜를, 서혜를 배웠었어요. 2년간 서혜학원 다녔었어요. 안 한 게 없네, 안 한 게 없어. 잘 쓰시는 누나. 일단 동현이가 가서 테스트를 한 번. 안 수가 없긴 한데. 아유, 무슨 소리. 당연히 무슨 소리야. 갈게요. 해봐요. 아니,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귀신인 줄 알고서. 시작합니다. 이제 봤어. 오. 느낌이 와? 이 정도란다고. 뭐예요? 나. 정답. 붓인데 거의 엄청 나무까지 놀러가죠. 아, 그럼. 어떻게 감이 오는지 한 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쓰셨어요? 아, 어. 어? 아, 어. 어? 감각을 잃었네. 감각이 조금은. 분미화가 되고. 어, 약간 둔하네. 그거 안 되니까. 그냥 기세로 가내야 돼, 개인기로. 나 보는 분이야. 붐석봉. 아, 한석붐. 자, 이렇게. 아, 정확하게 이름이 뭐야, 지금. 아, 정확하게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너가 쓰지 말자. 자, 별로야. 저 별로다. 70 아니면 이 형이 매섭게를 계속 못 버리니까. 확실하게 필요해의 해와 센 척의 센은 어떨지. 아, 초성어로? 아니면 한 글자를 보든가. 시원하게. 또, 또, 또. 역시 나는 또 한 글자 나옵니다. 또 파네. 실제로 해 뒤에 한 글자 보면. 아니, 풀리지. 뭔지 딱 풀리긴. 다 풀리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맞아. 두 글자가 있는데. 아니, 한 글자보다는 한석붐하면 두 글자를 볼 수가 있다니까. 아니, 나한테 두 글자였지. 받았지, 형. 두 명한테 뭐 받았지. 아니, 나한테 나를 하는 게 너무 쉬워, 진짜. 아니, 그건. 애들한테 이상한 거 보여주면 그렇게 잘한다니까. 근데 등에다가 다 벗으고 있잖아, 다. 다 알아요. 아니, 이게 등 감각이 좋은 분들이 있다니까. 등 감각이요? 그러면 동현이를 한 번 믿고. 나. 혜랑 샘을 두 글자를. 어? 아니, 그럼 잠깐만. 그럼 누가 나가야 돼? 한 명 더 나가야 되잖아. 두 명이 나와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동현이 형을 믿긴 믿때 동현이 형을 보내면 안 돼. 야, 그럼 진짜 그림 이상해지는 거야. 키하고. 그럴까 봐. 그럴까 봐. 오케이, 오케이. 26, 27. 26, 27. 오케이. 우리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디 갔어? 부명? 사라졌어? 아니요, 저 나름 뭐 준비된 게 있어서. 시험글이 나와. 아니, 이거 쓰는 건 5초인데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많아. 아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덕분에 형. 덕분에 형. 덕분에 형. 세게 눌러야죠. 저기 그러면 혹시. 아니, 약간은 다르잖아요. 저기. 좀 약해? 자, 자. 다른 거 할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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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다름의 걸. 안 할게해요, 안 할게 вам. 안 할게. 가사예꼬? 나 pantalla. 가사예꼬? собствен Alsot! 아니, 꾹 누를게요. 안 사, 안 사. 아니, 꾹 누를게. 안 사. 앉아, 앉아. 안 사, 안 사. 뒤로 갈게, 뒤로. 어, 뒤로! 뒤로! 뒤로 해, 급적하여, 급적하여. 뒤로 해 주세요. 오케이 이 정도는 어떻게? 눌리기를 이건 되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크게 써둬요 크게 막 중간에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너무 쉽습니다 예예예 언제든지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쳤고 있어서 키가 먼저 줘 여기가 26, 27 자 갑니다 어 뭐 있다 또 아 또 장난치네 또 뭐야 볼륨 좀 올려주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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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진짜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아 뭔지? 오 온다 온다 오 하하 멋있어 오 하하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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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보다리 잘해 이래서 하고 싶어 하셨네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준비한 거 못 보여줄까봐 간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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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해요? 그걸 왜 해? 그걸 왜 하냐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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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중 직중 먼저 오 오 오케이 알았어 눈물 날 것 같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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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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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필요해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걸 얘기를 안 했네 자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모르게 서해를 해봐가지고 저는 에 에? 에? 에 맞아? 에 에 에 에 에 저게 진짜 확신의 이응인 게 본인도 저 글자를 받고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등 위에 쓰기 전에 이응만 한 열 번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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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건 분명히 이응이다 사실 제가 느낀 거는 수였어요 수 아 아 아니야 너 너 수 아닌 에 에 나 뭐로 봤는데? 난 시로 봤는데 시 시 시 시 시 시 하지마? 4번이었어요 시 하지마가 뭐예요 시 시 시 하지마가 이상하잖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서였어요 그래 약간 서 느낌이야 에서인데 서 그러니까 필요 에서 필요 에서 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봐 들어봐요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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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도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웃자 웃자 웃자고 그냥 밥 먹어야지 어려워 헤이 위 아래 위 위 아래 업 업 업 업 업 아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4명의 서게 하지마? 서게 하지마? 서게 하지마? 썩게 하지마? 썩게 하지마 썩게 하지마 애쓰게 하지마인가 보다 애서케 하지마 애쓰게 하지마! 아니야 필요해 썩게 하지마라고 했는데? 쓰 절대 안 시오 누구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획이 4번이었어. 그 다음에 기억이 냈어. 뭐 왔어요? 난 선택의 비료에 쓰게 하지마. 아니 쓰게 아니라니까. 처음. 어? 캥고 뭐 새로운 거 들었어요? 여기 그냥 약간 애매한데 난 부분 있잖아요. 세 번째 줄 거기가 날로 듣긴 했는데. 날. 날 선택. 날. 날 선택. 소개하지만 아닌데? 아, 날을. 필요해. 나를 뭐뭐에 서게 하지마? 뭐뭐에 서게 하지마? 소개를 하지마. 나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지마? 그거다. 나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지마? 그거다. 날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자. 우와! 우와! 기로해, 기로해. 아, 기로해? 네. 기로해가 아니라 기로해. 소개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필요도 기로. 기로해. 아, 기로해. 아, 친구 맞네. 아, 친구 맞네. 아니, 지금 텐소가 나의 하나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 갑자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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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맞아. 야, 디디.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친구 맞네. 야, 친구 맞네. 진짜야, 이거야. 진짜야. 이게 맞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꿀 거 없죠. 갑니다. 고우! 고우! 오케이, 오케이. 슬키 갑니다. 슬키 정답 충분히. 신발. 꼴찌에서 에이스로 확 올라서 늘 한 애가 꿈꾸던 세상을 든 든이니 그냥 오자마자 오자마자 자 엘리야 보고 싶다! 아 좋아요 예에에에에에 아 오케이 짠! 다 들었어? 끝! 다 들었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이 필요해 맞아 나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지 마 와아 그거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야 이거야 죄송해요 재생 시켜! 재생 시켜! 네 형! 네 형! 네 형! 네 형! 네 형! 좋았어!